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거지같은 대리효자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지 이건 대리효도를 한참 뛰어넘어 완전 훌의 그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대놓고 쌩깔고 욕하던 남편이 이번엔 반대로 자기 엄마가 암에 걸리니까 어? 뭐야? 라면 처먹고 밤에 게임하면서 노네? 원제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수년 전이죠. 저희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바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다녔거든요. 참고로 엄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모두 참 남쪽 아래 지방에 살고 있어요. 여하튼 워낙에 큰 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병원으로 모신 건데 그리고 이걸 본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니 요즘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의술 수준은 다 똑같은데 뭐 다른게 있다고 굳이 그 먼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는거야. 밥이나 하지.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많은 핀잔을 주더라구요. 집안일 제대로 못한다고. 근데 잘했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제 뭐 도와달라 한 적도 없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냥 가만히나 있던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거지같은 핀잔을 주는 걸까. 참 화도 많이 나고 서운하고. 근데 그 이전에 아픈 저희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냥 이런거 최대한 한기로 흘리며 애써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써야 할 에너지를 아픈 저희 엄마한테 집중을 했죠. 한번 올라갈 때마다 왕복 8시간씩 소요됐지만 동생이랑 제가 연차를 써가면서 번갈아 수술 및 항암치료까지 전부 다 무사히 진행을 했구요. 이제 앞으로 4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5년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정말 손하나 깎아가는 남편을 보는거. 이거 진짜 성운한걸 넘어서 열받고 죽이고 힘들더라구요. 하지만 아무리 속이 끓어올려도 이런 남편한테 진짜 단 한 번도 뭐라한 적 없었어요. 왜? 내 엄마니까. 아니 오히려 남편이 늘 이런 저를 못마땅해 했었고 그거 다 부질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마. 이러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했죠. 여하튼 이제 큰일은 다 끝났기에 다행이다 하고 드디어 안심을 하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헐 이번엔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고 요즘에 계속 속이 안좋다 소화가 안된다 이러시더니 병원을 찾아가서 뇌시경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온겁니다. 암이죠 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건 바로 남편의 반응입니다. 어머님한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저한테 여보가 우리 엄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좀 모시고 가 이런 소리를 하네요. 미친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 모시고 다녔을 땐 서울 병원 그거 다 필요없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뭔 서울? 어?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아니 당신 서울이나 여기나 의술은 다 똑같다며? 그런데 갑자기 뭔 서울 타령이야? 그냥 여기서 치료받아? 이랬더니 저를 가만히 노려보기만 하고 아무 짓소리도 못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이야기했죠. 아니 그리고 어머님한테 아들만 셋이다 셋. 어? 그 의리있고 효심깊으며 용감한 사명자가 있는데 평소 지들이 의리있고 효심깊다 이런 자랑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 니들은 뭐 한다고 나한테 모시고 가라는거야? 나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돼. 지금 사람 바쁜 거 안 보이냐? 니들 형제가 알아서 하라고. 이랬더니 헐 바로 육두 문자가 튀어나와요. 연애결혼 포함해서 12년인데 이렇게 쌍욕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마음을 비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화도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미친 인간이 욕을 하든 말든 소리를 지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밥해가지고 아이랑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지같은 놈이라도 또 밥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야 먹어 안 먹어? 이랬더니 나 안 먹어 이씨! 이러길래 그래 어 처먹지마 이러고 치워버렸죠.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이 벌써 사흘이 됐는데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작은 방에 기어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 처먹고 밤 늦도록 새벽까지 게임은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병원을 어디로 정했는지 전혀 모르겠구요. 아니 그냥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효심이 깊은 지들 삼형제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 집은 딸만 둘이라고. 저희 엄마 엄청 까늘이고. 또 며느리인 저도 고작 딸만 하나밖에 없다. 중요할 때 딸은 전혀 아무 도움이 안된다. 그저 아들들이 최고지. 이러면서 아들 자랑 오지게 하던 시어머니.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아들이 무려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으니까. 그 세 아들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당신 모시겠죠 뭐. 그래서 며느리인 저는 신경 안 쓰려구요. 뭐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인근인기는 당락이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짬내서 쓴거에요. 뭐 어쩌면 나중에 글을 지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고 참 좋습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쓰니 닉네임. 잘하지 그랬어. 꿀꿀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2번. 이거 절대 단 한 번도 도와주면 안됩니다. 만약 님이 그걸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되길 원할거에요. 당연한 것처럼. 아가리 효자는 그냥 컵라면이나 열심히 쳐 드시라고 해요. 대젤글. 나는 남자인데 쓴이 남편. 이야 재활용도 안될 개 폐기물이네. 어?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는 쌍쪼다를 데리고 온거에요. 고생이 많구만. 2번. 아니 잠깐만. 이 정도면 그걸 뭐 도와주고 안도와주고 이런거 다 떠나서 정말 진지하게 이혼까지 고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속 살면 진짜 별 거지같은 꼴을 다 보게 될텐데 그때 가서 개싸움하고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지금 하는게 어때요? 거지같은 시험회가 암에 걸렸을 때 이혼을 시전해가지고 저 집은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오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구요. 3번. 이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대리효자들이 욕을 처먹는거죠. 여하튼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혓바닥 잘못 누린 죄값을 톡톡히 치르겠군요. 4번. 헐 이런 미친 순간 우리 아빠 보는 줄 알았네.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정말 많이 아프셨을 때 엄마를 포함해 이모들 총 4명이죠 엄마 포함해서 다들 돌아가며 음식같은거 만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발도 들고 간병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돈 아깝게 그 가실 놓친 내한테 굳이 그러고 싶냐 이런 미친 소리를 했던 아빠 또 외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한다며 엄마가 면허도 따고 차를 샀을 때도 쓸데없는 짓 한다고 계속 핀잔 주고 눈치 주고 그러더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2년 더 뒤였나 이번엔 저희 할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친할머니가 그랬더니 헐 아니 당신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면허도 따고 차도 산거 아니었어? 당장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가라고 이렇게 걔 난리를 치더라고 엄마 안갔죠 미쳤어요 가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가라고 난리치고 근데 이게요 아빠 당신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도와달라 이런거면 나도 할 말 없는데 정작 아들인 본인은 아무것도 안했어요 평일엔 피곤하다며 안하고 주말되면 낚시가고 미친거 아니야? 내가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가 주군 끓여줄테니까 당신이 갖다드리기만 해 좀 가서 집 청소도 하고 해 이랬는데도 안하고 계속 아씨 나 그런거 할 줄 몰라 니가 좀 해줘 이러면서 오지게 징징대니까 결국 엄마가 대분노 이혼할거라고 짐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저서야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깨갱하는데 진짜 내 아빠지만 이렇게 처할 수가 없더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결국 황혼 이행을 감행했고요 결국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했어요 쓰니 알겠죠 이게 바로 님 남편의 미래 모습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보다 더 심하게 대리효도만 강요할거라고요 저희 아빠처럼 그래서 저라면 이혼했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새끼가 헐 결국 돌아가셨다고요 와 님 아빠 사람 아니네요 5번 우리집은 시모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희 애들 나이가 10살 6살 때 애들 아빠랑 주말부부로 살았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갖고 서울 큰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정말 다급한 연락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밤이었거든요 시모한테 연락을 했죠 어머님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제가 일단 애들 채우고 시며 버스 타고 서울에 가서 수술하는 것만 보고 바로 내려올게요 그러니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랑 어른이집만 좀 보내주세요 참고로 시모도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잖아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당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니 너희 집은 아들이 없냐 아니 왜 딸이 네가 나서냐 출가 외인인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이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저요 이날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울고 불고 너희 집은 꼭 아들들인 니들이 병수발해라 딸도 못하는 거 며느리가 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난리치고 그 이후로 시모가 뭐라고 하든 다 쌩깠어요 특히 아프다고 아무리 징징거려도 아무 대꾸 안 했습니다 아니지 아니요 어머님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런 소리만 했죠 애들 아빠도 그래요 자기 엄마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5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한테는 시모와 관련된 이야기 찍소리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거 아들들이 그걸 합니까? 전혀 안 하죠 참고로 저희 엄마 쓰러지셨을 때 수술하는 거 가보지도 못했고요 제 사촌 동생이 저 대신 화장실이며 식사하며 다 도와줬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고 저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갚을 거고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이 역시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저희 시모 저요 지금도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막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징징대고 있는데 아들들은 또 돌봐주지도 않죠 꼬나지 보니까 저러다 조만간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는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때 당신 그 잘난 아들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꼭 지켜볼 거야 나는 안 할 거고 6번 망할 새끼가 지 엄마 지가 챙겨야지 이게 뭔 꼬라지야 우리 어머니 암에 걸렸을 때 우리들 아들 삼형제가 번갈아 가며 밤도 새 가면서 어머니 곁을 지켜드렸다고 우리 마누라는 물론이고 제수씨들한테 단 한 번도 부담 준 적 없고 우리가 전부 다 했는데 이 개똥 같은 놈 봐라 남자고 여자고 자기 부모 아프면 자기가 챙겨야지 지금 누구한테 미루고 있는 거냐고 아니 지도 안 도왔으면서 말이야 7번 아니 잠깐만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남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잖아 그런데 왜 직접 하는 거 싫어해 뭐야 아니면 사람 목숨이 달렸을 수도 있는 일인데 거기다 이게 본인 부모 목숨인데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쳐 미루고 있다고? 효심도 없는 주제에 효도하는 신용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가리에서 저딴 개소리가 나오는 건가? 그런 거야? 8번 대리 효도를 요구하는 것도 그지 같은데 아픈 어머니 병원 알아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컵라면 처먹고 게임을 한다고? 야 아들 참 잘 키웠다 9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육두문자를 날렸다고요? 저 같으면 처먹고 있는 컵라면 대가리에 다 부었어요 이걸 어떻게 참아요? 10번 차라리 여보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한번 해보든지 진짜 찌질하다 추가 아이고 이게 뭐라고 명예의 전담까지 올라갔네요 어제 낮에 그럴 리고 현재 시각 새벽 4시 57분 저희 딸아이 아침 준비랑 또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났어요 댓글이 몇 개나 달렸나 싶어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들어왔는데 마치 제 친언니 오빠 동생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진심으로 화를 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음 약해지면 안된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요 애 낳고 3개월 만에 복직해가지고 바로 승진까지 했던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냉혈한 여자입니다 또 후기를 원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솔직히 이게 드라마틱한 후기는 쓸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쭉 이대로 갈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써야 할 게 생기면 그때 꼭 들어와 쓰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늦기 전에 저희 아이 먹일 밥하러 가요 다들 정말 감사했고 늘 행복하세요 댓글 1번 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네 님 좀 짱인 것 같아요 2번 아니 전업도 아닌데 새벽 5시에 밥을 해요 쓰니 그냥 이혼하면 안됩니까 혼자서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분 같은데 말이죠 안타까워요 3번 가만 보니까 쓰니는 본인 스스로가 되게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제가 봤을 땐 쓰니도 그냥 그 쓰레기 수준이라고요 댓글 뭐 쓰레기 야 이건 네가 들어야 할 말 아니냐 아 혹시 지금 자아 성찰 중인가 미안 4번 야 저거 진짜 인간도 아닌 게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 지 마누라랑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하면 결국 지가 하겠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딱 이런 마음이죠 아니 웃긴게 원래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본인인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인간은 아 그리고 그래도 너는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잘 알잖아 이런 거 나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예 모른다고 딱 일 알지 하는 거죠 생각 하나 없고 그냥 미친 놈이야 5번 그래요 나중에 꼭 더 시원한 후기 들고 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냥 쭉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 넘어갈래